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피카소 동계작품 107점을 공개합니다. ACC는 오는 16일부터 9월 29일까지 수도권에 집중된 우수한 현대미술작품을 보다 많은 국민과 공유하기 위해서 1940년대 페블로 피카소가 제작한 도저작품 107점을 전시한다고 밝혔습니다. 또 ACC는 전시 관람 후에 작품에 대한 느낌을 공유할 수 있도록 이용자 중심의 관람 환경을 연출하고 어린이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쉬운 글 해설도 제공할 예정입니다.